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희현실 달빛 안에 희현실 달빛 안에 어이게서 깊이 짓고 아주 아련만 천의 타올! 천의 타올! 천의 타올! 고향이는 손으로 넌 손으로 희인 찾기다! 어이게 정근이와 희인 마리 자 신나시는 분들만 전망의 상성! 상초가 발성! 정근이와 자 신나서 유경 정근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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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어냈는데 천해라! 천해보는 고향에는 손 녹슨 귀찮기라 나 자꾸 내 마음도 흘물이 나간다 한 번 더 나 자꾸 내 마음도 흘물이 나간다 감사합니다.